캡틴 아메리카 시빌고 우키룬TV 안녕하십니까 우키룬TV의 우키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시빌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잠을 자야 되는데 보고 잠들더라도 이거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러 왔어요 저는 시네마4D를 이용해서 볼 겁니다 과연 영화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영화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보러 입장 디저트 고니께 보고 보냈습니다 청년에 바른 그녀를 위해서 그러세요, 참 나이스 네, 하세요 영화를 봤는데요 자, 11월을 지금 보고 막 나오는 길인데요 영화가 스포를 하자면 그거예요 배가 고픈데 음식을 시켜요 누구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누구는 한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근데 갑자기 일식을 또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4D로 보십쇼 아 역시 4D로 보길 잘했어 비싼만큼 자 여러분들 시밀워 정말 재미있고요 진짜 이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정말 다 얘기 안 해줘야지 자 이상으로 캡틴 아메리카 시밀워 리뷰 보러 오세요 이상 워키런TV 워키런스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이라 피곤해서 인사 이렇게 해요 안녕 집에 가야지